영국에서 물건 넣은 친영국인 Welcome to England 피자에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강봉래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인데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큰딸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노랗더라구요 뭐야 딸내미 염색했어? 응 미영실에서 하고 왔는데 어때? 근데 자세히 보니 진짜 염색을 한게 아니라 한가닥씩 붙이는 인조 머리카락이더라구요 에이 뭐야 이거 가짜잖아 근데 이거 진짜 감쪽같다 그지 예쁘지 이거 요즘 유행템이야 오 이러는데 진짜 완전 감쪽같았어요 그러니까 피터쌤 감쪽같다 이거 진영역으로 알려줘요 김강원님이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최근에 칼림바라는 악기의 연주 영상을 보고 너무 예쁜 소리에 반해 악기를 사서 독학을 하게 되었어요 초보라 아직은 어렵지만 너무 재밌어요 혹시 피터쌤은 연주 가능한 악기가 있다거나 배워보고 싶은 악기가 있으신가요? 궁금해요? 피터 굿모닝 하우와이 유 투다이? 굿모닝 베리굿 우리 애들도 학교에서 이거 배우더라구요 칼림바 미니 버전도 있고 진짜 열쇠고리처럼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작으니까 그렇죠 손가락 큰 차라리 애들 하는 거 훨씬 더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악기 중에 사실 조금 쉬운 게 있나요? 기타가 그나마 아니 또 기타 잘 치시는 분들도 들으면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악기를 잘 다루는 것 같아요 피아노도 거의 다 배우잖아요 어릴 때 좀 많이 시켜서 그렇네요 영국에 진짜 드물게 우리 반 애들 중에 한 명 두 명 정도? 그 정도로 여기는 거의 대부분 조금이라도 배우잖아요 It's crazy So musically talented 알 줄 아는 게 있나요? 저는 어릴 때 바리톤 라는 거 약간 성악? 그 막 브라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죠 트럼픽 계열 중에 하는데 그러니까 금관악기인가요 그러면? 네 불어성 그 메탈로 돼 있는 거 근데 너무 연습을 안 해서 한 2년 했는데 지금 그때도 똑같은 실력 네 아무 개선 없었어요 아 거의 사실 얘기 안 해도 될 만한 얘기였어요 아니 뭐 악기 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할까요? 그냥 no? 오케이 no 못해요 네 또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많아요 휘파람도 부를 수 있고 눈 감고도 박수 칠 수 있어요 거꾸로 눈 감고 박수 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눈 감고 거꾸로 이렇게 말고 이거 참 잘한다 라디오에 잘 안 되죠 죄송해요 휘파람 부르세요 휘파람 어떡해요 와 진짜 오늘 최 오늘 월스트 아니 긴장되니까 더 안 나오네요 원래 잘 부러요 진짜 휘파람이 여기서 그냥 이걸 알려줘요 휘파람 영어로 휘슬인가요? 휘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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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파람 노래 블랙핑도 있죠 악기 관련된 인터뷰 악기 관련된 얘기는 앞으로 우리 피트에게는 고맙지만 사양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피트 이제 돌아와서 와 오늘 함께 할 영어가 진짜 영국식 영어인데 오늘 감쪽같다잖아요 아 이거 어렵죠 아까 뭐 예를 들어 악기 같은 것도 우리 뭐 대충 연주해가지고 오 야 진짜 연주 잘하는데 감쪽같다 그렇게 쓸 수도 있죠 종가 같다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약간 지금 그거잖아요 가발 가발이란다 뭐라고 그러지 염색을 했는데 염색 진짜 염색을 안 했어 맞아요 우리 딸내미도 요즘 이거 해요 근데 진짜 자연스러워요 인조 머리카락 살짝 붙이는 거 네 전혀 몰라요 이거 인조인지 자 감쪽같다 그때 어떻게 말하죠 영어로 전혀 못 알아보겠어 그렇죠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봐야 되는데 자 알아보다 할 때 제가 사실은 이 영어편이 영국식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 머리를 짧게 자르면 조금 자르면 티가 안 나잖아요 네네 그렇죠 미용실에서 쓰는 영어인데 나 머리한 거 티나 할 때 아 Can you tell? I can tell 그러더라고요 오 진짜 오 이거 되게 90% 왔어요 그렇죠 왜냐면 Can you tell? 네 나는 왜 can you tell을 쓰지 그냥 그때 그냥 대충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tell은 여기서 말하다 아니고 약간 알아채다 알아채겠니? 너 머리 I cut my hair I cut my hair 맞죠? Can you tell? I can tell 이러면 이제 알아챈다 I can't tell 하면 못 알아채 그렇죠 이런거죠 그러면 여기서 힌트 주셨네요 I can't tell 오케이 좀 강조해서 You can't tell You can't tell 왜냐면 너 진짜 와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오 좋아요 오 이거는 진짜 감축을 못 알아보겠어 You can't tell 90% 왔어요 근데 강조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You can't tell 뭐뭐 더 추가하려면 강조하기 위해 It 쓸까요? 아니면 death 쓸까요? It 또는 that 둘 다 아니에요 아 둘 다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강조하려면 특히 영국식 영어로 조금 멋지게 발음하는 표현이 있어요 두 단어 짧은 단어 You can't tell No 아 그래요? 자 그럼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You can't tell at all One more time please You can't tell at all You can't tell at all at all at all at all 이거 많이 쓰죠 그렇죠 영국식으로 하면 진짜 조금 다르죠 at all nothing at all 쓸 때 있죠 어 맞아요 nothing인데 at all 쓰면은 아무것도 더 강조하는 거죠 nothing at all 맞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 약간 감쪽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죠 You can't tell 맞긴 맞아요 아까 띵동댕 줘도 됐는데 90%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at all까지 하면 진짜 자연스러울 때 You can't tell at all You can't tell at all You can't tell all 그럼 이 tell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말하다가 아니라 여기서 알아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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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몸과 다를 때 Can you tell? I can't tell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머리를 잘랐으면 어 I can't tell you 그러면 알아차리겠는 걸인데 이거는 You can't tell at all 하면 알아차릴 수가 없는데 전혀 모르겠다 이게 염색인지 머리를 붙인 건지 전혀 모르겠는 걸 이거군요 맞아요 뭐 가발 쓸 때도 Oh you can't tell at all 이 가발이었어? You can't tell at all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Tell 그 말하다 뭐 원더걸스 tell me랑 똑같은 T-E-L-L 그 스펠링이 있지만 그렇죠 다른 뜻이죠 여기서 그렇죠 Tell이 말하다 있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You can't tell at all 아까 그런 것도 됐죠 네 악기 같은 것도 감쪽 같을 때 있을 테고 우리 왜 약간 뭐 진품 옷 있잖아요 아 네네네네 가끔 페이크 입을 때도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러면 이거 진짜야? 사실은 가짜야 그러면 You can't tell at all 맞아요 이런 식으로 칭찬할 수 있죠 You can't tell at all You can't tell at all 맞아요 자 뭔가 그럴 듯하게 감쪽하다 보일 때 피터의 진짜 연구신 영어 강봉린 님이 의뢰주신 표현 감쪽 같다 어떻게 한다구요? You can't 땡 at all 땡에 들어간 단어 아까 원더걸스의 땡 미 땡 미 같은 스펠링이죠 쇼업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1 골렘 무료입니다 피터 원어도 즐거우세요 Have a fabulous day We'll see you next time